슬픈 거예요? 도대체 어디 있는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됐어? 백중기라는 사람은 그쪽이 세팅했어? 수련씨는 내 첫사랑이야 너 혼자 보내는 거 불안해 같이 갈까? 주단태 맞잖아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? 맞아, 맞게 온 거야 네가 뭘 봤든, 뭘 알게 됐든 조심해 내가 진실을 말해볼까요? 네 인생 때문에 심슬린이 죽게 될까요?